오늘 뉴스 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탁과 관련해서 영탁의 음원사재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영탁의 음원사재기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더 팩트 인터넷 신문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요. 음원사재기와 관련해서 음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탁을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이 음의 세력에 가담했던 내부 고발자가 양심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원사재기와 관련해서 영탁 죽이기를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고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영탁의 소속사인 밀라그로가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입니다. 공식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음의 세력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문을 발표한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데요.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작성과 유포, 그리고 인신공격성 모욕,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게시물을 발견할 시에는 선처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말하자면 영탁의 음원사재기와 관련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공식 입장문을 보면서 저는 좀 이상하다. 합리적인 주장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미디어나 SNS상에서 이 음원사재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듯한 그런 공식 입장문이어서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음원사재기 의혹이나 논란이 아니에요. 영탁의 음원사재기는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경찰 수사 결과에. 그래서 지금 검찰에 넘어갔는데요.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음원사재기는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 음원사재기를 영탁이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내부고발자가 이야기하는 음해세력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언론에 이걸 유포해서 영탁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공식 입장문이나 이 단독 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 문제는 음원사재기에 대한 밀락으로나 영탁이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영탁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유사한 어떤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표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 발표 공식 입장문을 보면서 이게 합리적인 대응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음원사재기와 관련해서 소속사나 영탁이 좀 뭔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영탁이 정말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솔직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사과할 일은 사과하고 자숙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자숙을 해야 다시 가수로서 좀 말하자면 재생할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음원사재기는 인정을 했고요. 영탁이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를 가지고 영탁이 아는 것처럼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고발인, 이 문제를 최초의 문제를 제기했던 고발인이 영탁이 모른다고 결론을 낸 경찰 수사에 대해서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다시 수사를 해달라. 영탁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발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런 고발인 주장에 대한 표현이 문제가 아니죠. 그 고발인을 문제를 삼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음해 세력에 대한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음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보면 이런 보도자료를 언론에 내고 이 언론도 음해 세력의 그룹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이 밀라그루의 공식 입장문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고발인이에요. 지난해 3월에 이렇게 고발을 해서 문제가 됐고 경찰 수사에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영탁은 모르는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나타났어요. 그러나 고발인은 또다시 무슨 소리냐. 영탁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서울경찰청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고발인이 한 것을 표현하는 언론이나 미디어 그리고 댓글을 문제 삼는 것은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인의 주장이 아니라는 법적,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그런 다툼을 해야지 그런 고발인의 이의신청서를 받아쓰는 언론이나 그리고 또 이것을 본 느낌을 말하자면 댓글을 쓰는 이런 누리꾼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런 댓글 같은 거 쓰지 말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강경한 입장을 밝혀하는 것이 조금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지금 영탁이 살 수 있는 길은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이거예요. 영탁이 몰랐다면 몰랐다는 진실을 그 이의신청서 고발인이 다시 이의신청서를 내서 다시 수사를 할 때 명박하게 밝혀주면 되는 거지. 음원사재기 자체를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잘못한 사람이 내 잘못 얘기하지 마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영탁과 소속사 밀라그로가 살 수 있는 길은 좀 더 솔직해지고 반성할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 영탁, 가수 영탁 지금 이런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속사 밀라그로의 대응은 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뜻은 갖고 있지만 옳은 얘기를 하지 말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음원사재기라는 건 확인이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쟁점은 영탁이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인데 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발인이나 어떤 사람이 자료를 언론에 주면 단톡방의 내용 같은 걸 주면 언론이 보도를 해야죠. 이 보도를 본 소위 말하는 소비자들은 누리꾼들은 또 댓글을 쓰는 거고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지. 나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발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서 어제 발표한 밀라그로의 발표가 아니죠. 공식 입장문을 올린 거와 관련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공식 입장문이다. 강경 대응하는 꼼짝 마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합당한 주장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영탁이 사는 길은 좀 솔직하고 반성할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게 나는 옳다고 봅니다. 물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음원사재기를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경찰 수사에서 다시 주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발인이 알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시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은 물론 뭐 영탁도 그런 부분은 사과를 했지만은 자기는 몰랐다 하더라도 음원사재기는 문제가 있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했다고 하는 그런 입장문을 발표한 건 사실이지만 더욱더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와중에 어제 영탁의 소속사인 밀락으로가 이런 입장문을 발표해서 이 입장문이 갖고 있는 내용이나 스탠스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